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락방 전도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건데요. 기존 신자분들도 들어보긴 많이 들어보셨어도 아마 내 것으로 정리가 잘 안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에 나타난 20가지 전도 전략이 단순히 내가 이론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 것이 되어지고 또 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또 실제로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20가지 전도 전략의 용어들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계보고말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또 세계보고말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데 성경의 단어는 안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처럼 이 20가지 전도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들이 성경에 어디 나와있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그대로 나온 게 없단 말이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이제 단어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가지 전도 전략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용어가 정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강의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림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은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 5개, 4개가 합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파트별로 차례차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가지 기초입니다. 5가지 기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생명입니다. 뭐 당연히 예수 생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에 있어서도 5기초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봤지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불같은 바람같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120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보고마 세계보고마로 번져나간 그 이제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한마디로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연약하고 또 가진 것 없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이제 오직 성령 충만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예수의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입고 능력 입고 이제 증인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 자세히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제 집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라는 것은 단어에 나와 있는 대로 팀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죠. 2인 이상의 만남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가고 했던 이 사울 사울이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제 회심한 바울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저거 지금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팀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제자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보구만에서의 만남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 돌리고 영접시키는 전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금운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보금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팀 사역이고요. 또 팀 사역을 제대로 하면 보금이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할 전도의 문 지속할 전도의 문을 찾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속할 말씀 사역자 지속할 조장 이것을 현장에서 찾아서 세우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지역 보금화 합시다. 현장 보금화 합시다. 이렇게 팀 구성하는 것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전도 합시다. 집사님 우리 같이 전도해요. 권사님 우리 같이 성도님 같이 전도해요. 이런 것이 팀 사역이고요. 권사님 이제는 말씀 사역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우 우리 집사님 집에서 우리 좀 다락방 열면 안 될까요? 이런 곳 이런 곳이 다 팀 사역이에요. 전도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역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이 영접되고 문을 찾으면 여기서 계속 다락방 하세요. 그 사람을 꼽아놓고 나오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은 말 그대로 홈 집 아닙니까? 가정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집 또 대살로니가에는 대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의 집 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또 이제 어디가 있냐면 골로세의 눈바의 집 이런 지역마다 제자와 그 제자의 집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션 홈 그래서 이 미션 홈에서 정말 지역보고마 현장보고마 제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한 것이냐면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확립시키고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가정이 다 미션 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식구들을 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포럼하고 그것이 이제 미션 홈이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마다 또 이제 지역의 사명자들이 모이는 그런 미션 홈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참여도 많이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션 홈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해외에 주로 이제 성교 현장에 랩런트들 미션 홈 이제 여기서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그 미션 홈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말씀기도 전도 포럼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자화 되는 거죠. 그게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또 뭐 대학교 대학교 앞에 학사 학사 같은데 이제 기숙사식으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하고 이게 굉장하죠. 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녀들을 집이 가까워도 학사로 집어넣고 미션 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파워와 효과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치유 미션 홈 이런 미션 홈도 있는 것입니다. 호흡기도 우리 교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션 홈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치유합니다. 삶 삶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세 가지 포럼을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세 가지 포럼을 이 미션 홈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문교회인데요. 전문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업이 텐트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바울의 업도 텐트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업이 같았고 같이 그 업을 통하여서 보금전한 것입니다. 같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분야의 전문인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하는 것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회라는 것은 기능별 전문교회도 있고요. 어떤 미용 전문인 금융 전문인 부동산 전문인 전문별로 그런 전문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령별 전문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전문교회 대학 전문교회 청소년 전문교회 그러니까 장애인 교회 이것도 일종의 전문교회예요. 사랑 전문교회 굉장히 전문교회거든요. 이렇게 계층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또 교구 현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모든 산업인들 전문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교회 지교회는 사도행전 19장 에 보면 이것은 이제 에베소 지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 에는 빌리포 지역의 루디아의 집 루디아와 그의 집 사도행전 17장 에는 대살로니가와 대살로니가의 야손과 그의 집 또 사도행전 18장 에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굴라 사도행전 19장 에는 에베소의 이제 두란노 서원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제자가 나오고 어떤 처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점이 되어서 지역보고만 운동을 한 것입니다. 지교회고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현장 19장은 그러면 이 지교회 운동은 평일교회고 현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모였잖아요. 주일날은 성전으로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교회는 평일교회고 현장교회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쳐서 현장보고말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보고말을 그런데 이제 이 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바로 그 지역과 현장의 한을 품은 보금의 한을 품은 전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 제자가 딱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처소 중심으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라는 것은 이 전도 제자가 어떤 전도 제자냐 다섯 기초를 이해한 전도 제자가 이 다섯 기초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적용하고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보고마 현장 보고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지교회 멤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다락방도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들이 미션홈도 모이고 또 지교회에서 산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전문교회도 모이고 여기 지교회에서 또 애들은 또 따로 전문교회로 어린이 전문교회 청소년 전문교회 이렇게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지교회 내에서 전도 제자를 중심으로 이 다섯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팀사역 되어지고 그런 것이 지교회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지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운동하고 예수생명 예수능력 운동하면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이제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운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캠프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교회 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섯 훈련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굳이 뭐 말씀운동하고 전도하면 되지 굳이 왜 훈련하느냐 이게 이제 다섯 합숙이거든요. 같이 먹고 자는 합숙 훈련 왜 굳이 합숙을 하냐 집중입니다. 우리 체질이 하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중단되어 있지만 3박 4일 4박 5일 뭐 1박 2일 해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럼 여기 훈련 가면 뭐 3박 4일 4박 5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현장 가고 계속 그거예요. 포럼하고 완전 집중이죠. 그럼 첫 번째 다섯 훈련 중에 첫 번째가 1차 합숙입니다. 아이 그럼 뭐 합숙이 뭐 성경에 나와있나요?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어디 나와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고 동거하셨어요. 동행 동행 함께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이 먹고 자고 다 하셨단 말이죠. 먹고 자고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현장 전도도 같이 가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했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합수훈련이 나온 겁니다. 성경 그대로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했을 때 얼마나 집중이 됐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뭐 또 딴소리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 우리 체질이 참 무섭죠. 그래서 이 1차 합숙 때는 뭘 하냐면 보금의 기초를 확립합니다. 보금 기초 그리고 이제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갑니다. 현장 가서 보금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1차 합숙을 통해서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다락방 사역을 할 다락방 말씀 사역자를 이제 키우는 길러내는 그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 1차 합숙을 제가 꽤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1차 합숙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죠. 회비가 4박 5일인데 한 20만원이 넘어요. 25만원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갔는데 아우 무슨 훈련비가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뭐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아우 비싸 뭐 훈련이 또 4박 5일 씩이나 돼 그리고 갔는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막 한 방에 막 거의 한 10명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막 큰 방에 냄새도 좀 나고 그죠? 시설이 안 좋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그냥 가슴에 꽂히는 거죠. 보금의 말씀이 충격으로 막 꽂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막 현장도 가고 그래서 4박 5일 끝나는 날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한 일주일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기가 싫어 다 집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뭐 20 얼마 야 이거는 진짜 200만원 2000만원 내도 아깝지 않은 훈련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전도자로 인생이 180도 전환된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잘 아시고 인도 받으시면 됐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좀 지나가고 그러면 모든 훈련이 2, 3, 7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나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꼭 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팀합숙 팀합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 팀사역 성경적인 팀사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장에 정말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제작감을 데리고 같이 들어갈 때 아 여기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여기서 하십시오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합숙 같은 경우는 1차 합숙을 받은 후에 다락방을 6군데 6개를 지속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게 팀합숙입니다. 제가 팀합숙을 갔을 때 제가 부산 인만웰 교회로 갔는데 팀합숙도 현장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를 짜서 나가는데 제가 사역자로 나가고 동행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예비사역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 어디냐면 그 부산의 그 아파트 현장이에요. 근데 뭐 관계된 사람 있냐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래도 그때 제가 아마 전도사였을 거예요. 아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명색이 이 평신도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역사해달라고 아파트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훑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뭐 아파트에 누가 문 열어줍니까 거의 없고 문을 누가 열어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 딱 한 집이 보니까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하고 이렇게 손자 손자가 뭐 한 좀 약간 한 스무살 정도 됐을까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교회에서 나왔는데 좀 이 보금전화 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보금전화 영접했어요. 이야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아 여기 열렸으니까 이제 여기 그 말씀 운동 달아빠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팀 합숙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세 번째 훈련은 70인 1차 합숙입니다. 70인 1차 합숙 이것은 어떤 훈련이냐면 성경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70인 1차 합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뭘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해외 전도 캠프를 꼭 다녀오도록 그렇게 또 요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도자라면 2, 3, 7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성교의 눈 그래서 저는 이때 어디를 갔었냐면 말레이지아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지아는 그 중화권이면서도 굉장히 모슬렘이 많아요. 그래서 말레이지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모슬렘인데 모슬렘 아이들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모슬렘이 복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약간 중학생 요런 애들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안 되는 또 짧은 영어로 또 자료 막 보여주면서 그 택시 기사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많은 또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네 번째 훈련은 뭐냐면 전문별 합숙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내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나의 전문 사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린이 사역이다 나는 대학 사역이다 나는 치유 사역이다 아니면 나는 작년 사역이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이제 여기에 내가 팀 사역할 제자 제작감을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룻밤 1박 2일 자면서 그 제작감에게 대상에게 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고 제자로 삶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전문별 합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훈련은 전도합숙 이게 이제 합숙의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 제자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고만 2, 3, 7 보고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제자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된다. 단순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정말 어떤 환란 풍파와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할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합숙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현장도 가고요. 이 흑암이 얼마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전도합숙 받았을 때 어디 현장을 갔냐면 서울 역삼동인가 거기 보면 봉은사 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마어마하게 큰 봉은사 거기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이 흑암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현장에 한이 생기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끝날 때 뭐하냐면 유언장 써요. 유언장 유언장 그래서 난 평생 복음전하고 이제 제자 찾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에 완전 결론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도 다 써오시고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갖다가 나도 빨리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단계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응답 받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 하나 받을 때마다 백년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평생 응답 시대적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정말 훈련을 응답으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죠. 그러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 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땅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세계보고마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는 여기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도에 전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전도 이런 것을 메시지해 주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본 메시지로 힘을 줍니다.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학교가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 237 선교원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예를 들면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 선교를 한다.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뭐냐면 전도학교예요. 그러면 전도학교를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열면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싶고 전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목회자 평신도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교파 상관없이 초교파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 주고 이 복음과 전도를 깨닫게 하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럼 전도학교를 계속하다 보면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가 그러면 따로 싹 뽑아가지고 신학교 RTS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신학원 집중전도신학원 이것은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 해 동안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시스템화 한 거죠. 그럼 집중신학원은 1차 합숙 수료자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성경적 전도전략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보금체질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시대에 전에는 그냥 전도신학원이었지만 집중 전도신학원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 8미션 이 8미션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중 전도신학원은 어린이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일반 장년들 일반 전도 집중신학원 다 있고요. 여기서 어른들 일반 전도신학원 집중 전도신학원의 졸업요건이 뭐냐면 30명 영접에 3명 교회화 이게 졸업요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전도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훈련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 훈련원은 이제 2, 3, 7 2, 3, 7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라면 그래서 정말 목해자의 버금가는 그런 평신도 제자를 키우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RTS RTS가 RTS가 뭐냐 렘넌트 Theology Seminary 그러니까 렘넌트 신학연구원이라는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 대학교 학부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11기하 2장 5절에도 나와있고요 11기하 4장에도 나와있는데 바로 엘리사 엘리아가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이런 지역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RTS 그래서 이 RTS 에서는 전도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도 관점으로 신학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RTS 라는 것은 목회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RTS 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스템이 뭐냐면 RU 입니다. RU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U 라는 것은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교인데 여기에는 대학원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RU 라는 것은 237 237 복음화할 로마서 16장 이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RU 입니다. 그리고 이제 RU 안에는 박사원 박사원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목회자분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또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RU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미래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사역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흑안문합니까 정말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이 현장 그래서 문화사역은 말 그대로 흑안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영화 뭐 또 음악 그 다음에 미디어 뭐 전부 이 애니메이션 전부 흑안문화입니다. 뭐 디즈니랜드 이런 것도 막 엄청 자세히 보면 이 흑안문화들이 굉장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결에 보고 있는 뮤직비디오라든지 심지어는 광고 속에도 흑암의 메시지들을 막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뭐 애들 뭐 게임으로 그죠? 핸드폰 뭐 무차별하게 음란물 음란물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사익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냐 각인 전쟁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단은 자꾸만 이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 흑암 이 귀신 문화를 즉 강의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봄으로 완전 무장하시고 이제 나 자신이 먼저 완전 무장하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정말 시대 살릴 랩런트로 키우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래가 뭐냐 두 번째 미래가 랩런트예요. 우리 이사의 6장 13절에 뭡니까 이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울옥간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 정말 이 시대가 말세로 치닫고 열도가지 문제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시대에 살릴 그루터기로 이제 남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또 남을 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남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라니까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랩런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TCK입니다. TCK입니다. 이게 뭐냐 Thought Culture Kids 그러니까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이에요. 그 말은 부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 국적이 다르다든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다문화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외교관이라든지 그럼 이제 어릴 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해외로 파병을 옮겨간다든지 꼭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하게 되는 어린 나이 이별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TCK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들이 황금어장인 것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해요. 그래서 보금으로 확립되면 굉장히 보금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바울도 TCK 아닙니까? 몇 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TCK들이 237의 최고 일꾼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안성의 러시아 지교회 그런데 지금 걔네들이 다 TCK예요. 굉장한 전도의 앞으로 237보금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세기보금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 그러면 뭐해야 되냐 우리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 발판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업성교 그래서 이제는 이유 있는 헌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라스트 참 본당한다고 왜 합니까? 정말 우리 이 본당을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물려주자는 것이죠. 정말 이유 있는 헌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미래가 뭐냐 엘리트 이 엘리트들은 겉으로는 확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숨은 영적 문제 심각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고요. 이들을 이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엘리트 현장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면 이 엘리트들은 복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유사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과학기술 의술은 발달하지만 뭐가 증가하냐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것이 계속 증가하니까 뭐 정신문제 그리고 이 우울증 뭐 이런 거 뭐 자살률 이혼률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불치병 불치병 시대 그리고 정신병 시대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전도의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지고 앞으로 엄청난 전도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호흡 기도구 그 다음에 뭐 중도 또 뭡니까 의료 이런 사역들 캠프 이런 것들은 굉장한 전도의 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좀 빠르게 달려봤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실 것은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도한다면 자연히 말씀성치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해야만 제대로 지역보고 세계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 요건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섯기초 같은 경우는 뭘 말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섯 가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각인뿌리체질 그러면 내 만남을 통해서 복음에 영향력 미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미션환되고 내 산업현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역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섯 훈련은 뭡니까? 이제 우리 각인체질 뿌리 바꾸기 위해서 더 집중하자는 거죠. 그게 다섯 훈련 그리고 이제 다섯 조직은 계속해서 제자를 키우자는 것이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고 다섯 가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이제 방향 맞춰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고 응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식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내 홀로 다락방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 승리하고 그리고 그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가장 행복한 나만의 이제 이십사 이 홀로 다락방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이십가지가 응답으로 여러분의 평생 스케줄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스무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제 나의 응답으로 누려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의 전도지자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작은 미션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작은 미션은 강단 말씀 제목 목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한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내 홀로 다락방부터 승리하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적인 스무가지 전도 전략을 함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행복한 나의 20살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려서 이 스무가지 전도 전략이 평생의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보고마 237보고마 랩논툰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